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채권자치소권 사회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그게 대체로 증여로 보는데 그 증여로 보는 경우 국세청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 봐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부모가 체납자인 경우 체납자가 자녀한테 금전을 지급해 그러면 당연히 이거 세금 안 내려고 재산을 빼돌렸구만 라는 식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 사회행위다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회행위 취소소송의 소장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이 세금 징수에 활발하게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예전보다 더 채권자치소소송을 더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2003년에 국세청에서 5년 동안 법무가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냈던 그 책이 이 사회행위 취소소송의 이론과 실무입니다. 이게 보시면 2003년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이거를 제가 책을 내서 우리 법무가에서 책을 내서 이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님한테 가서 결제를 받는데 처음에는 이게 사회행위 취소라고 안 하고 민법에 있는 채권자치소소송의 이론과 실무 이렇게 했는데 총장님이 결제를 하면서 이게 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행위 취소를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쉬운 말로 써 그러더라고요. 민법상 개념이 채권자치소인데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은 사회행위 취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은 민법하고는 조금 담을 쌌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게 국세청에서 상당히 이게 사회행위 취소 분야에서 상당히 어느 국가기관 어느 법무법인보다 훨씬 더 정교한 이론과 실제 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저거를 지은 사람이 최장섭 사무관이었는데 당시는 7급이었죠. 그분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송무교육을 우리가 만들고 교육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거의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우리 서울지방국세청 법무 2과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이론적인 토대가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납세자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책이 활용이 될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납세자의 이렇게 사회행위를 더 징수하는 데 많이 활용을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규제만 돼서 해간납 빼면 규제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기를 항상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이제 징수 행정이 규제인데 그러더라도 저는 항상 국세징수법이 절대 그게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다. 구제를 위한 법이다. 따뜻하게 벼례를 해주는 법이다. 사업자가 사업하다가 망할 수가 있죠. 부가세 체납할 수도 있고 세금 체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체납했다고 그냥 빡 때려가지고 그냥 재기 불능의 상태로 노숙자 만들어 보고 폐임 만들어보면 좋겠냐 이거예요. 국가가 그거는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채권을 보류해 줘가지고 조금 보류해 주고 다시 재기의 발판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때 좀 세금을 돌려 내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가산세하고 가산금은 다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보면은 부모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자녀가 언니 딸 하나 딸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06년에 이런 게임장을 했어요. 게임장을 하니까 그 당시 부가세 부가세 2006년 일기 일기분만 해가지고 부가세 내야 될 것이 5억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행성 게임의 바다 이야기 이게 뭐 동네 골목마다 다 침투해가지고 검찰이 그렇게 때려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바지 사장 만들어가지고 바지 사장만 끌려가고 실제 리모컨 돌리는 전주들은 다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전주가 돼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당시가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바다 이야기 게임 막 이런 게 상당히 상품권 이런 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청와대에서 이제 회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서울청장님 오셔가지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거 고가장이 좀 들어가 봐야 되겠네. 저는 5년 동안 있으면서 법정에 들어가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라 해요. 법정에 제가 변호사지만 법정에 들어가는 그 자체를 너무 싫어라 해서 변호사 안 하려고 행정부 이렇게 감상원 가고 국세청 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보고 법정 가라 하니까 너무 아 이게 또 그런 법정 뭐 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가봤어요. 가가지고 저는 이게 바다 이야기가 이제 상당히 깊은 내막이 있습니다. 깊은 내막이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 그려가지고 자판기에서 우리가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커피 한 잔을 빼먹을 때 돈 천원을 넣으면은 천원에서 커피값 빼주고 커피 원료 빼주고 프림 빼주고 설탕값 빼가지고 빼고 나면은 이제 100원 남는데 이 100원에 대해서 부가세 10% 10원을 하겠느냐 아니면 천원에 대해서 10% 100원을 하겠느냐 당연히 100원을 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품권을 다 주고 나면은 만원을 받으면 9,000원을 상품권 주고 나머지 천원 남는데 천원에 내가 10%니까 100원만 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세청은 무슨 소리하고 있냐 천원 내놔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잖아요. 10배 차이가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5,600만 원이면 냈을 거예요. 그런데 5억 6천만 원이 내버리기 때문에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 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다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세금 때문에. 세금이 그렇게 무서워요. 검찰이 아무리 돌아다녀고 사람 잡아보십시오. 되는가? 안 돼요. 그런데 국세청이 과세 한 번 딱 깨서 징수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 바다 이야기를 보면서 한 방에 가버리더라고요. 한 방에. 그러니까 서울청에 가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설명을 했던 그것이 판결이 이겨버린 거예요. 강주 지방법원에서 있던 것이. 그러니까 저보고 나가라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저거를 하니까 이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소송 담당자는 훈장받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승진하고. 그런데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바다 이야기 이 사행성 게임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가서 체납이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가산금까지 합해가지고 4억 1700만 원이 된 거예요. 체납자가 체납된 납부를 안 하면 그때부터 이제 가산금이 60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납부지형 가산세로 다 통일이 됐지만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9억 84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9억 8400만 원을 못 내는 거죠. 이분 입장에서는. 못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모든 것이 다 털리는 거죠. 재산이 있으면 국세청이 다 압류해가지고 공매해 버리니까 그래도 이거를 못 내니까 경제적으로 시달리니까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혼을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시달리면 이혼을 한다. 위장위원이 아니라 위장위원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이라도 그나마 하나 건지려면 저 자식은 집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입장에서는 위장위원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위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그 시절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뭔가가 경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오직 했으면 이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장이 아니고 실제로 이혼을 한 거예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제가 이게 가정경제가 이렇게 탁 무너지면요. 감정이 앙금이 생기고 자꾸 안 좋은 말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 그 안 좋은 말을 여자 입장에서는 가슴으로 맨날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이게 뭉그러지는 거죠. 심장이. 그리고 가슴이 쫄아가지고 무슨 말만 들으면 경기 들여버려지고 병원에 입원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그렇게 화학기를 담아가지고 확 확 쏴버리는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살인죄하는 게 그게 맞아요. 말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한다. 따뜻하게 아 이렇게 스윗하게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 막 화를 내서 짜증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기운을 넣어가지고 막 도끼를 넣어가지고 말을 해버리면 어느 누가 아무리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라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렇게 이혼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체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2006년 체납이다 이거죠. 2006년 체납인데 2017년에 사행의 취소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행의 취소 소송이 제기가 된 거예요. 국세청한테. 그러니까 진짜 11년 만에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이 사람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5년 지나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돼가지고 다 세금이 5년만 버티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없어질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9억 이상이면 고액 재납자이기 때문에 양식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고지서 독적 고지서 하나만 가도요.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에 이제 채무자가 있었는가 봐요. 채무자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2016년에 2016년에 돈을 줘요. 그 3200만 원을 200만 원을 주는데 이 신용체납자 신용불낭자니까 예금 계좌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표를 받아요. 수표를 받았는데 수표를 받아가지고 이 수표를 어디로 집어넣냐면 자1에다가 이렇게 이 계좌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층이 대단한 거죠. 자1, 자2, 뭐, 부 무슨 계좌가 있었는가 이 사람은 계좌가 없으니까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계속 떠들어보는 거고 이 사람의 예금 계좌도 계속 떠들어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6년에 오, 3200만 원이 들어와요. 32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왔는가 수표를 보니까 이쪽에서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 수표 당신은 왜 이쪽에다 줬냐라고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의 채무가 있어가지고 갚았다 이제. 오,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의 돈이잖아요. 이 사람이 받아야 될 돈을 자식한테 줘버렸다. 그러면 이래요. 오, 봐라. 이것 봐라. 그런데 이 자식 입장에서 이쪽으로 간 흔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중요구만. 중요한은 당연히 사회행위죠. 사회행위가 되려면 일단은 조세채권이 있어야 돼요. 조세채권. 그러면 조세채권은 2006년에 2006년에 부가세채권이 있잖아요. 부가세. 그 다음에 재채권은 사회행위가 있어야 돼요. 사회행위. 사회행위는 뭐죠? 채무자가 아버지가 법률행위를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법률행위를. 법률행위를 뭐를 했냐. 이게는 이제 증여를 한 거죠. 증여계약을. 그리고 이거는 뭐 단독행위도 돼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로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넣어준 것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재산권. 재산권을 또 해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돈을 준 거는 대산권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회행위다. 행위. 담보재산을 국가가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될 그 담보재산을 줄어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3200만 원을 어디로 빼들려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회의사가 있어야 돼요. 사회의사는 본인이 세금을 안 낼. 세금을 체납자인데도 이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이 재산을 처분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자기가 체납자인데 이거 국가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먼저 줘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의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 수익자와 전덕자가 악이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채무자하고 직접 이 사람이 이제 조세 납세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예요. 국가한테 채무자가 직접 거래한 사람을 수익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또 뭐를 했다 이렇게 돈을 줬다 하면 이 사람은 전덕자가 되는 거예요. 수익자, 전덕자, 채무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알고 사회의사 아버지가 세금을 안 낼려고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는구나 라는 걸 안다고 추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국가가 어차피 세입법은 국가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편하게 유래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이거 입증을 해야 되는데 내심 의사를 내가 어떻게 입증하냐. 그냥 너희들은 그냥 악이다. 안다고 생각하고 추정을 하란다. 추정을 하니까 아니다고 선이다는 거를 너희들이 입증을 해라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해놨죠 세법을. 그게 이제 고권주의라는 거예요. 국가가 세법 만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악의 추정을 해놨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원상회복을 하라고 그래요. 원상.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이 돈을 돌려줘라 이쪽에다. 돌려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면 이거는 원상으로 다시 이쪽에다가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돌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돈이니까 돈을 써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액 반환. 그만큼 3200만 원 내놔라.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100만 원만 가더라도 국세청은 분명히 사회행위를 했을 겁니다. 왜? 공부상에 뭐가 나타나면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판자집 같은 경우도 그건 뭐 도대체 가치가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판자집을 아버지가 체납자인 아버지가 판자집을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자집 그거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 되겠습니까? 한 2,300만 원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공부상에 나타난 거는 저희들이 안 하면 감사에 걸려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놈은 감사하니까 그냥 감사도 이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상회복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척기간이 있어요. 안 날로부터 1년. 이슨날로부터 5년이에요. 그런데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제척기간이 도가 되는 거죠. 이 안 날은 이게 이렇게 금원을 간 것을 안 날이 아니고 이렇게 사회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빼돌렸겠구나라고 그 사회의사를 안 날이 기산점이에요. 그러니까 징수, 국세청 징수 파트에서 이제 뭔가를 체납처분 이렇게 하면서 추적을 해보면서 어 이거 뭔가가 사회의사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판단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국가가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있는 날부터 1년이다 해버리면 국가는 거의 다 지죠. 국가는 거의 다 지니까 대법원도 같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날 기산점을 상당히 뒤로 밀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 유리하게 너희들이 안 날 너희들이 징수 파트에서 징수기간에서 안 날 사회의사를 안 날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질 일이 별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식의 요건을 갖춰가지고 그러면은 국세청은 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배운 그 지식 내용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적는다 이거 이게 하나의 커리큘럼이에요. 매뉴얼이고. 그러니까 잘 적어요. 잘 적습니다. 잘 적는데 이제 형식적인 거를 찾아가니까 국세청은 이제 형식을 찾아가니까 이 형식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만 보면은 사회행위에 딱 걸린 거죠. 그런데 애기에는 이제 그 실질을 찾아야죠. 아니다. 아니다. 내가 이게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2014년에 돈 2,900만 원을 준 적이 있다. 2,900만 원을 내가 준 적이 있다. 2,900만 원을. 왜? 아버지가 체납자여가지고 분양, 주택을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고도 돈을 못 내가지고 아파트 분양도 못 받고 전전하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또 암 걸려가지고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활비도 자식들이 우리들이 벌어가지고 대줬다. 생활비. 생활비 대줬다니까 그거는 자식으로서 당연한 거지. 뭐 그것 가지고 생색을 내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아버지가 그래서 아파트를 임차하는 거 전세보증금을 우리들이 대줬다. 2,900만 원을. 어머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3명이서 십시일반 해가지고 아버지 도와줬다. 그게 이 사람 명의 계좌로 해가지고 대표 계좌로 해서 갔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200만 원 받을 때 고맙다. 엄마하고 너희들이 자매들 너희 둘이 다 나눠가져라. 이 돈 가지고. 너희 내가 빌린 거 갚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제를 한 거예요. 변제. 변제를 했다 하니까. 그리고 내가 또 2,900만 원 말고 이게 생활비로 준 것도 있고 수술비로 준 것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받은 거다. 이렇게 하니까. 수술비나 생활비는 아 자식이면 당연히 부양 아버지 부양 업무에 갔으니까 그 부양 업무에 간 것 가지고 생색을 내냐. 그게 뭘 돈을 빌려준 걸로 보느냐.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고. 2,900만 원은 이거는 빌려준 거다. 내가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가 이거 분명히 인정하지 않냐. 국세청도 이거는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계좌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 그러면 소비대차를 하면 금전을 빌려줬다면 소비대차 계약서 내놔봐라. 그리고 이자 받은 거 내놔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일 증여 파트, 증여세 파트 같으면 법원도 보면은 아 맞네. 국세청 말이 맞네. 이자 낸 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증여했구만. 그리고 빌린 걸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나마 이렇게 소액의 이런 사회행위 취소 이 분야 파트에서는 좀 짠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국가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짓밟아버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판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소비대차 맞네. 빌렸다. 빌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국세청이 내놔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증여세 과세치분 파트에서는 납세자 보고 아 빌렸다는 증거를 내놔봐라.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빌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국가가 내놔봐라.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행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이 어떤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를 납세자를 좀 구제하는 마인드로 보느냐 아니면 좀 규제하는 마인드로 저 사람이 납세자가 거짓말하겠다. 의심. 이런 의심의 마인드로 가면 규제로 가버리는 거고 참 짠하다. 언짠다. 아 이런 것까지 저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지. 국가가. 그렇게 되면 구제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입증 책임이 벌써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가로 갖게 되면 변제다. 변제는요. 사회 행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채권자한테 채무자가 돈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 같은 경우보다 채납처분 멘탈죄 막 이렇게 하면서 구속영장 치고 그래요. 지금 검사들이 그것도 젊은 검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어떤 실적을 내야 되는가 봐요. 국정감사할 때 이번에 채납처분 멘탈죄로 우리가 몇 명 구속시키고 몇 명 기소했습니다. 막 이런 실적이 필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챙기고 그러면서 논리가 그거예요. 젊은 검사가 하는 말이 아니 왜 세금을 안 내고 말이지 다른 사람 거 왜 변제하냐고 왜 먼저 갚아주냐고 세금 먼저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법리를 하나도 모르는 거죠. 변제는 아무나 해도 되는 거예요. 국가한테 세금 먼저 내고 다른 사람 변제하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변제 자체는 사회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함부로 다루면 안다. 세무 파트는 상당히 훈련된 사람들이 다뤄야 된다. 진짜 선무당한테 장칼 주면요. 사정없이 칼춤 휘두른다니까요. 칼춤 추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면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서민들이고 선량한 시민들만 나가 떨어진다. 장칼을 주는 거는 거악을 잡으라는 거예요. 거악을. 체납처분 멘탈죄에다 장칼 때리지 말고 거악을 잡으라는 거예요. 세금을 몇 천억짜리 공제를 안 해줘야 되는데 공제해 준 것이 있는 거. 그런 걸 찾아봐서 그런 걸 잡고 국고에도 손대는 위정자 정치인들이 있는 거. 그런 거 찾으라 이거예요. 장칼을 주면. 장칼을 주면 장칼답게 써야지. 장칼을 줘도 그 장칼을 쓰지를 못하니까 그 무게를 못 이기고. 그러니까 맨날 만만한 사람들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냐. 내 인생이 더 해피해지냐. 이겁니다. 사람이 공직에 있을 때 공직으로서 해야 될 그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릇이 있는 거고. 한 직급 올라가는데 팽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만큼 어리석고 참 못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직급을 따지니까 지금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로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런 변호사들도요. 옛날에는 우리들 사법고시 볼 때는 이 정도 내면 못 맞추겠지. 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내는데 지금은 이 정도 내면 다 알겠지. 이렇게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사 시험을 왜 이렇게 당연히 합격시키게끔 해줘야지. 왜 퍼센트를 낮춰가지고 의무적으로 높여주라. 우리들 시험 보면 거의 다 합격하게 해둘라. 이렇게 대모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변호사 아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 집안에 내가 옛날에는 고시 합격생이 해가지고 판검사 변호사 만들기 쉽지가 않잖아요. 아버지가 대법원장이어도 자기 아들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 고시를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나 시킬 수 있어요. 로스쿨 보내면 되니까. 로스쿨 입학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성적도 공개도 안 되고 뭐 이러잖아요. 뭐든지 보안이니까. 아무나 시켜가지고 그냥 나와가지고 시험만 보면은 뭐 80 몇 프로가 합격하고 거의 다 합격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면 다 변호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옛날에는 좀 넘어야 될 벽이 있었는데 지금은 넘어야 될 벽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문만 열면 다 되는 거예요. 문만 열면. 문만 열면 다 되니까. 지금은 뭐 아무나 전문하면 되는 거예요. 나 조세 전문이다 하고 변호사 옆에 거기 가가지고 돈 주고 무슨 강의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학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르텔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카르텔. 제가 혼자서 고군분투했던 이유도 그 카르텔에 가입을 안 했거든요. 카르텔에. 이 세상에는 이 카르텔이 존재해요. 특히 이 실력이 부족할수록 카르텔에 상당히 목숨을 매입니다. 그 카르텔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밥 먹고 사는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카르텔에 안 들어가고 밥 먹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솔직히.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카르텔에 들어가가지고 밥 먹고 살면서 눈치 보면서 살면서도 정의를 외친다. 정의를 외치면서 뭐를 하고 산다. 전문이다고 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게 그게 전문가지 신뢰를 추구하는 게 전문가는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주는 돈 받고 뒷돈 받고 그러면서 막 세상 걱정하고 정의 찾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그러니까 국세기본법 이거 쓸 때 그 시어가는 글에다가 퇴공과 형공의 대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공무원이 있을 때 신뢰 챙겨 있을 때 챙겨 있을 때 나오면 주지도 안 해 뭐 그랬더니 그런 대화를 내가 이렇게 적었더니 저를 그냥 가만히 안 놔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현실 자체를 없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한 건데 그거에 막 그러면은 경기를 일으킨다니까요. 뭔가가 폐부가 찔리면 막 경기를 일으켜요. 가만히 안 놔둔다고. 세상에 다 카르텔화 되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 생각됩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새로운 특권 계급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특권 계급이 또. 그러니까 보수고 진보고 그거 다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생존권 싸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 너희들이 이제 그만 가고 이제 우리 우리 차례다. 우리끼리 먹으려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는 눈 감아 죽어. 다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건드려. 가만히 안 놔. 저 자식 가만히 손 좀 봐봐. 막 이런 식이.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세상은 절대 발전된 것도 아니고 진보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 그렇고 고만고만하게 위선에 가면 쓰고 다 밥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 것밖에 다 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면 세금으로 더 뜯어낸다니까 세금 더 올리게끔 하고 세금 더 많이 걷어. 이런 식으로. 그게 그렇게 너무 쉽게 되면은 누가 정치를 못 합니까. 하면 하면 되지. 아니 세금 더 거둬가지고 정치할 거면 누가 못 해요.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안 그래요. 더 걷어. 더 줘. 더 걷어가지고 내가 습게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뭐가 이렇게 잘 되는 것 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